잘 보이죠? 2, 3 concent취정 척이 피토 вкус 해 ju 이제 돼지 워 아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빨갛지? 잠깐만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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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서비슨가? 만두인가? 물 드실까? 맛있는거 드실까? 이게 뭐지? 흐하하하하하 씨 이 바람들 반찬이네 흐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 아유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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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다 먹을꺼야 흐하하하하 흐하하하하 흑 아우 배추김치야 배추김치야!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유! 아유! 무시놈 무시놈 무시놈! 무시놈! 무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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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 국물을 버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놔 아 난 역시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애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그 얼굴 기특대나 흐하하하 흐흐흐흐흠